오 이거 좋죠. 크록스 사이즈표를 여러분들이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 주입분들이 요즘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아주 오래오래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블로그 꿀팁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또 네이버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내 몸이 움직이는 집 그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가고 만나는 친구, 동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그 정도인데요. 우리는 실제로 내 몸이 움직이는 것보다 가상의 세계에서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요즘은 네이버 그리고 유튜브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이버는요. 내 블로그 관리하고 유튜브 보거나 정보가 필요할 때 네이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블로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 블로그로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게 만드는 거는요. 이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정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네이버라는 이 가상의 문, 컴퓨터 한 화면, 모바일 화면을 통해서 블로그라는 세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문을 열어야 돼요. 그 문을 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검색어로 들어가거든요. 검색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철분제에 대한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네이버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철분제라고 치겠죠. 철분제. 이렇게 철분제, 철분제 복용법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해시태그라 그러거든요. 검색어를 해시태그라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시작할 때는요. 이 검색어 해시태그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게 좋아요. 제가 좀 전에 강조할 때 네이버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내 블로그로 접속하게 만드는 거는 이 해시태그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를 하시기 전에요. 내가 어떤 블로그를 할 건지 먼저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정보를 올릴 거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일기장으로 쓰겠다 하면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블로그에 쿠팡 파트너스를 붙이겠다 아니면 네이버 광고를 붙이겠다 그것도 아니면 내 유튜브를 홍보하겠다 그러면 모두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되돌아와서 저는 철분제에 대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철분제에서 글을 쓰려면 사람들이 철분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보는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철분제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철분제 복용법, 철분제 추천, 부작용 자 이런 건 다 왜 이렇게 올라올까요? 철분제라는 건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내가 빈혈이 있다거나 철분이 부족하면 몸에 이상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철분제 복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다라는 분, 철분제를 추천 받고 싶다라는 분, 부작용은 예를 들어서 철분제가 안 맞다거나 먹었는데 안 맞다거나 앞으로 혹시 부작용이 없나? 라고 알아보시는 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철분제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블로그로는 철분제 검색을 눌렀을 경우에요. 자 블로그는 여기 뷰로 들어가거든요. 뷰로 들어가는데 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요. 여기 뷰 있죠? 이게 블로그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뷰로 들어가시면요. 페이지 수가 엄청 많아요.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쭉쭉쭉쭉 내리면요. 수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철분제는 사람들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블로그에도 글을 많이 올려요. 그럼 내가 이렇게 글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내 블로그는 조금 다르게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안 올리거나 놓치는 부분을 찾아서 올리자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제가 다른 웹사이트로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좀 전까지는 검색어와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찾아오게끔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첫 번째 웹사이트에서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안 올리는 블로그 글이 뭐가 있을까를 찾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whereispost.com 키워드라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whereispost가요. 이 웹사이트인데요. 이거는 홈이고요. 우리는 키워드 마스터로 들어갑니다. 키워드 마스터에서 우리는 철분제라는 키워드를 찾을 거예요. 자 키워드를 클릭하시고요. 철분제를 검색해 볼게요. 엔터.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철분제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이 올린 검색량이랑 사람들이 검색하는 수가 나와요. 그럼 pc 검색량은 4,650, 모바일 검색량은 요즘은 모바일 검색량이 더 많아요. 총 조회수는 4만 2천인데 문서수가 16만 천 개예요. 정말 많죠. 이 얘기는 이 비율은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다는 거예요. 다시 조회수. 사람들이 검색하는 조회수가 4만 2천인데 문서수가 3.8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요거 대비 요거거든요. 3.8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블로그를 시작할 때 과연 철분제로 올릴만한 경쟁력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 페이지에 왜 왔냐고요. 요 위에 키워드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철분제 복용법. 아까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이게 있었죠. 자 그럼 철분제 복용법을 눌러볼게요. 철분제 복용법은 여기서 총 조회수가 8,400이 나와요. 그런데 문서주는 5,900개. 그럼 비율이 0.6. 경쟁이 1대1은 아니죠. 그러면 철분제 복용법에 대해서는 써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다음에 이제 이걸 다 눌러보세요. 철분제 부작용. 네이버에서 다 봤던 검색어죠. 똑같이 나와요. 이건 다 네이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철분제거제 사용법을 제외하고 다 클릭을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철분제 복용 방법은 우와 조회수가 별로 없는데 비율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요. 철분제 복용 방법은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하지 않는데 문서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써도 의미가 없는 거죠. 블로그를 쓸 때는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조회수, 검색어 그걸 쓰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쪽으로 타겟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야 유입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비율이 낮은 걸 찾아볼게요. 제일 낮은 거는 뭐냐면 철분제 복용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철분제 복용법도 있고 복용 시간도 있고요. 복용 방법도 있어요. 이거 다 다른 의미인가요? 네, 검색어는요. 글자 하나가 붙고 안 붙고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에 해시태그를 쓰실 때는 철분제 복용법을 쓰시고 이것도 쓰시고 이것도 쓰시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복용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용법 쓰시는 게 좋겠죠. 특히 제목을 잘 쓰셔야 되거든요. 블로그는 제목에 철분제 복용법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철분제 변 색깔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자료가 없어요. 이것도 좋네요. 이건 아주 좋네요. 블로그는 어차피 여러분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쫙 보시고요. 엑셀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엑셀.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철분제라면 또 파생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빈혈이겠죠. 빈혈.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쓰실 때 키워드가 있으면 키워드와 좀 다른 또 키워드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자, 빈혈 영양제 들어가겠죠. 빈혈에 좋은 차도 있나봐요. 네, 이 정도 됐죠. 그러면 여기서도 또 있죠. 빈혈약 추천은 별로 없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제가 글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것만 뽑아서 가볼게요. 제가 제 블로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블로그로 넘어왔거든요. 여기서 글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글쓰기를 하면요. 여기서 제가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것만 써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은 우선은 철분제를 먹어야 된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빈혈에 대해서 먼저 써야 되겠죠. 빈혈이란 쓰고요. 그 다음에 빈혈약 추천, 빈혈약 추천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쓰고요. 철분제 변색깔, 철분제 복용법 이 정도겠네요. 철분제 변색깔, 철분제 복용법 됐죠. 이게 그대로 키워드로도 가요. 우선은 복사해서 다시 밑에 키워드로 적어 놓고요. 빈혈, 키워드가 뭔진 아시죠?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들이에요. 키워드는 띄워쓰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칸 띄우고 해시태그, 띄워쓰기 없애고 한 칸 띄우고 해시태그 이렇게. 되게 까다롭죠. 여러분 블로그 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블로그를 이왕 쓰실 거면 이렇게 잘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철분제에 대한 걸 찾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빈혈이란 미리 찾아보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빈혈이란 이렇게 쭉쭉쭉쭉 있죠. 이 중에서 통합검색으로 가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전상 의미를 여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에 빈혈약을 추천하는 거는요. 빈혈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 먹어야 하는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빈혈약을 먹을 때 조심할 점.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더 있네요. 변색깔. 변색깔은 철분제를 많이 먹었을 때 변색깔이 바뀐다라는 거고요. 복용법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식사 전이나 식사 후나 자기 전이나 기상 후 이런 식으로 복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잘 쓰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가지 단어를 잡아왔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잡아왔으면 이게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 제목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컨트롤 X를 해서 잘라내길 하고요. 인용으로 가시면요.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붙여 넣으시면 제목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글자 크기를 저는 24 정도로 하거든요. 24 이 정도로 하고 색깔을 바꿔요. 그러면 눈에 좀 잘 띄고 진한 색으로 이렇게 하면 제목처럼 보이죠. 그러면 여기 밑에 내용을 쭉 쓰고요. 다음에 빈혈약 추천도 똑같이 해요. 이걸 클릭하고 붙여 넣기 다시 24 진한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제목, 글, 제목, 글, 제목, 글 마지막에는 해시태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미지도 좀 있고 그렇던데 그건 어떻게 넣는지 궁금하시죠. 여기 제목 밑에요. 여기 클릭 딱 하시면요. 이 오른쪽에 글감을 눌러요. 글감 그리고 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다 무료 사진인데 여기서 빈혈이라고 쓰세요. 빈혈 철분도 많이 없고 그럼 영양제라고 쓸게요. 영양제 약이겠죠. 약 자 이런 거네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미지를 이미지는 두세 개 정도 넣으시면 좋고요. 복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글감 약 먹는 법이라고 쳐보고요. 이렇게 이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약 표시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자 제가 구성을 한번 볼게요. 이미지 빈혈이란 내용 빈혈약 추천 내용 또 철분제 변색깔 이것도 제목 또 똑같이 24 이런 식으로 쓰고요. 이것도 또 제목으로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여기 제목을 쓰세요. 제목은 빈혈약 추천 철분제 복용법 빈혈약 빈혈약 철분제 복용법 먹는 시간과 조심할 점 그리고 부작용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블로그를 쓰실 때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거는요. 여기 심표 같은 거 쓰지 마세요. 제목에는 심표나 이런 괄호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내 블로그가 다른 사람한테 오픈이 안 돼요. 이게 막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쓰시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블로그를 이제 공개하게 됩니다. 발행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오른쪽 상단에 발행을 눌러보시면요. 자 여기서 카테고리 내 카테고리 블로그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글쓰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제는 일상생각 일수도 있지만 건강이 되겠죠. 건강의학 이쪽이 되고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검색호용 외부공유호용 이거는 검색호용 꼭 하시아 네이버에서 검색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죠. 이렇게 해시태그를 넣어놨어요. 4개는 넣어놨는데 다시 추가적으로 더 넣어야 되겠죠. 여기서 아까 검색했던 우리 단어들 있죠. 이걸 더 쓰시면 돼요. 철분제 부작용 철분제 추천 철분제 부작용 띄어쓰기 없어야 돼요. 여기서 띄어쓰기 하면 이렇게 넘어가요. 철분제 추천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발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블로그 하나 글을 쓰는데 이렇게 많이 따져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블로그든 유튜브든 인스타든 하시는 이유가 내가 일기로 남기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찾아와주고 내가 나중에 수익화시키고 쿠팡 파트너스라도 붙이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오도록 경로를 잘 터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남들이 가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숲이 막 무성한 그쪽에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느냐 그 차이예요.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면 내가 나뭇가지 하나하나 자르면서 가야 돼서 오래 걸리고 힘들고 지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이왕 쓰실 거면 남들이 다 쓰는 검색어가 아닌 다른 검색어를 위주로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 열심히 하셨으면 결과가 빨리 달성되는 게 좋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전략이니까 여러분들이 쓰시고자 하는 글들 오늘 한번 여기 키워드 마스터 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크록스 다 크록스 검색을 해보시면 크록스 중에서도 사람들이 크록스 이것만 쓰면 너무 많죠. 문서 수는 많지 않아도 문서 문서 자체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크록스 사이즈표 오 이거 좋죠. 크록스 사이즈표를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올리시면 다른 사람들이 크록스 하지만 크록스 사이즈표 까지 보여주는 블로그로는 내게 클릭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곳에서든 해당 사항이 있어요. 이 키워드는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고 아 나는 이 글을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전략을 만드시면 블로그가 빨리 성공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다음에 또 블로그에서 방문자를 많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못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쉬운 SN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